데뷔 데뷔 제주계수인데? 블리츠크랭크다 왔다 블리츠크랭크하고 꿀벌만 박으면 박제기 왔는데 금지된 우상 투탑 왔는데 악오일 구하네, 금지? 불 불 아 저는 이거 진짜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주술 이딴 거 있으면 이거 다코 삼성 그냥 너무 쉬워. 못마린 자리 중 성능 테스트 맞아. 까고일에다가 구원 박으면 되지 않을까? 아 구원은 용발이 낫겠다. 구원은 먼저 하는 거고 활증 펜까지 같이 쓰면 좋을 듯? 근데 왜 이렇게 별로 안차는데? 게벡스가 그렇게 쓸 거 갖고 오라고 하는데? 아 잠깐만 성봉대 넣고 싶은데? 용발에다가 스택틱 하나면 꿀벌이 다 죽여주지 않나? 아 이거 연팩 깨지겠다. 블리츠도 금지된 의상이라 연팩 깨지지. 퍽이나 쇼발 1섬 낫지한테 개 처박고 있네. 스읍 이것도 솔리자 템도 그쵸? 아 휴 깡움을 쓴 자. 이거 1 principalmente 있어 이거 뭐야? 진짜 이겨낸다 이제부터 그냥 연승할까요? 나쁘지않아 우상발로 연승하면 괜찮을때 근데 원래 약간 이런 실드 계열이 실드있을때 만화가 잠겨가지고 아쉬웠죠 아 또 이겨나가지고 우씨 일단 이걸로 가자 육뽕같은 소리 하지마시고 일단 여기까지 오 꿀벌이 난거같아요 전마도 우상되냐구요? 오 근데 설명상 되긴하는거같은데 보호방투야 됐다 리얼스틸 약팔았다 리얼스틸 왔구마 어 장인 이번 시즌 10시즌보단 좋은거같나요? 8시즌정도는 되나 일단 10일보다는 제가 생각했을때는 10일이 조금 더 재밌었던거같고 12시즌 평이 좀 갈려 재밌다는사람있고 나는 모르겠어 애매해 불치가 못버티면 개쌉트럭 쳐맞는데 오우 벌이리 미 벌벌벌 가자 7벌 안하면 딜이 없는게 아니야 그냥 7벌해도 딜이 없어 7벌 예전에 해봤던적이 있거든 7벌도 딜이 없어 오이쇼 리얼스틸 재밌어 아 불치캐리들 재밌어 불치증강 없이 하는겁니다 불치증강 있으면은 불치증강은 이제 보호막 제가 없는걸 외고있긴하거든요 재밌어 어 재밌네 재밌어 꿀벌이 뭐 스펙이 없잖아 그쵸 꿀갈하자 일단은 꿀갈하고 나미가 밸류가 높아가지고 일단 갈려위성 필요하긴하니까 그쵸 재밌잖아 일단은 어 어 어 근데 꽤 괜찮게 흘러가고 있긴합니다 어 나 이거 1등하는거 아니야? 불치삼성으로? 네 등 잘 긁어주는구만 카타야 어리얼스틸이야 어허 3톤 벌꿀 슛 3톤 벌꿀 슛 3톤 벌꿀 슛 3톤 벌꿀 슛 4봉 밸류가 좀 떨어지긴 하지 근데 최대 체력이 35% 이거 시즌들도 마렵긴 하다 사실 요술사 증강을 먹고 백스로 갈아버리는 것도 좋은 판단이긴 했어 일단은 이거 먹자 갈류 안 쓸게요 아 땡으로 찍혔다 이거 오 요건 갑패치네 새로고친 무료가 몇번 남았는지 헐 또 칭찬할건 하잖아 맞잖아 그쵸 항상 그 황티랑 무료 뭐 하면은 조우자랑 해가지고 어 이거 몇번 무료로 남은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는 괜찮다 요거는 패치 잘했어 됐다 이거 X됐다 가자 꿀켄치 나미 4 아르카나와 쌉가능이 하긴 한데 일단 나미 하자 안 죽긴 하거든요 안 죽긴 하거든요 아닌가 죽나 한번만 나이스 나미 살렸다 세입했다 나미 버리자 자리가 나미 그냥 사기야 나미 패치해줘야되긴 해 진료가 괜찮은데 불어 터진 쿡스만도 못한 공격이군 오 제라스 거다 지원모르랑 유물모르랑 유물모르랑 너무 비싼데 이제는 이겠지 이제는 이겠지 조금이라도 다행히 우선 다행히 다행히 이럴로 다행히 이 부분 모두를 변화시키기 마리안타워 돌리자 오오오 가자 가자 제라스 이성 내는거 왜이제 말해 나 여기서 좋은거 뽑았습니다 좋은거 뽑아서 괜찮 잠깐만 이거 4코를 아차리 돌려서 이성찍고 탑겐지 3서 볼게요 정복 왔어 부지런히 돌려야 되겠나 또 지베디야? 캐리해준거는? 1새끼 체력 5구 블리츠 체력 5벤벅이자 5벌 꿀 지멘 이것도 좋으면 그냥 밸류는 아르카나로 쓰시면 되긴 해요 벙벙벙벙 근데 안좋을수가 있어 탱커있고 딜러있는데 간단한 메커니즘이야 그쵸 고밸류 딜러있고 고밸류 탱커있으니까 그쵸 뭐야 이거 왜 또 나와 아까 이거 먹지 않았습니까? 지도력 잠궂은 기억은 없는데 아 뭐 이것도 돈 먹었다고? 오락기가? 아니 설마 아 잠깐만 이거는 다 내리는게 낫겠다 불찬랑 오른쪽으로 땡기 근데 후라이어 1성이라서 뭐 그렇게 막 그 캐리까지는 안될게 그쵸 어 와 시긴한데 빠이어 어 지멘은 무죄고 이거 블레츠가 유죄다 ㅇㅇ 오케이 거물에 가면 저거 이제 저거됐던데 패치된거 아니야 유물 한번 해볼까요 울썩 그냥 먹을거 먹을거 없어서 이번 시즌 루데는 쓸만한게 없다고 만들어보지 뭐 뭐 이렇게 다쓰고 저거 태블루만 그냥 쓸만하지 않나 루데는 카르마 근데 카르마 만화통 적은거 보면 데미지 안쎄거 같아요 딱봐도 데미지가 세면 안돼 만화통 적은데 데미지 세면 개씨 모벨이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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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엎치면 뭔가 좋은거 뜨겠지 아 나스 때문에 졌네 개서스 밸류가 개같네요 진짜로 존나 센데 카밀 빡캐리긴한데 이거 근데 풍잡이 없겠지 pv까지 와가지고 서풍목은 싸가지 없는 새끼 없겠지 이거 옛날 이거 아시죠? 사교계 같은거 그냥 중심잡기가 붕대도 좀 좋아 중심잡자 팔식 중심잡기 꺼져라 너무 안붙는다 안붙는거 진짜 잘 안붙어져 카밀이랑 다이애나 뜨는걸로 가자고 근데 섀도잡이 있으여가지고 카밀로 가야되지 않을까? 다이애나면은 소리가 날거 같긴한데 요새 버전 말고 다이애나 좋아? 일단 난 칼 먹으려고 인피 먹으려고 다이애나 앱이잖아 어어? 화폭 아 SD쪽이 안나오네 오오 좋은데 시너션 어? 류데네 죽적하면 좋던데? 당장 아니면 죽적없어 방죽 흔낫에 류데네 메커니즘이 안맞기네 죽적? 어차피 다이애나에 카밀 쓸거라서 도전 도전 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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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결할게요 무난하게 흑 각오 헉 크밀엔 흑 흑 .. 크크 하나만 참고할게요 딱 뭔 말인지 알죠? 아 시계 싸게 팔았어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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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닐라 넣고 일단 사전사 됐나? ㅈ 됐나 이거? 릴라 쉔 넣고 사전사 피오라 2성 찍고 임픽까지 지금부터 하면 돼 오도자? 죄수를 회복하고 충격 피오라 그엔 피오여서 장관 먹고 복원 정돈 그엔에다가 마지막 아잉 임픽 피오라 먼저 하자 이온 충격기 정돈해도 돼 그엔 아무거나 줘도 돼 이온이 더 좋을지도 이온이 먼저다 이온이 먼저야 이온이 먼저야 절대 복원을 먼저 박아서 난데 먹고 죽자 그쵸 그엔에 떴는데 어쩌냐 이거 오오오오오 이걸 버리는게 맞거든 배필 에시를 버리고 시공간 하나 넣어 주자 그게 날듯 하염 아니면 아니 이거 당장에는 살고 싶으면 그웬에다가 넣는게 맞는데 템 세팅 자체가 그냥 이온축이 그웬에다가 인비피어라는게 맞는거 같아가지고 뭔 말인지 아시죠? 인종하시죠? 칼 휴.. 칼 안뒀으면 진짜 존댓거리 됐다 죄수야 죄수를 핀짚고 죄수 대가리가 안보이거든요 템 좋아 자 잭스에다가 바루스 넣으면 돼 바루스 화염 개트럭쳐 그냥 템배달 방장도 괜찮은데 방장이 실락했다 그쵸? 그린캐리라고 죽으려면 난 이긴다고 봐 존학 딜래 이온축이 발리면 칭 루듬 데미지 살벌해 그쵸? 쌍캐리 구도가 꽤 괜찮은 것 같다 화염 너무 좋아 그냥 화염 그냥 먹으면 돼 벨코미도 먹으면 벨코미도 먹으면 빌리어가 높아지긴 하죠 지금 당장에 세지는거 화염인 것 같아서 화염이 일단 당장 세져 채팅창 위치 왜 이러냐고 빨리 말하지 내려주는데 몰라서 이랬어 전원곡궁 올곡궁 올곡궁 먹었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크으 루덴 데미지 방금 살벌한거 못봤어? 예 루덴 데미지 방금 진짜 살벌하게 터졌습니다 바드 질리언 모르가나 포장 끝 그리고 지금 화염유닛 캐리도 아니여가지고 조금 애매해요 그쵸? 지금 전사캐리야 나이스 베이가 죽이고 다음에 유물 나오면 카멜 풀템이거든 팔집끼라 계속 이 좋은걸 니가 쓰네? 크 야 잠깐만 이러면 다시 넣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맥믹 맥믹 할게요 봉빨리 쓰라고 잠깐만 이러면 셰도자 넣어주는거 어때? 보호술사보다 그치? 잭스 다시 갖고와 잭스 써야되겠다 그쵸? 이러면 카멜 이성 기준으로는 오하염 카멜이라서 셰도자 넣어줄만하지 그쵸? 지지기현상 말도 안된다고 그니까 밸류 말 안된다니까 수고났고 아 근데 오하염이 진짜 좋긴해서 이거 이거는 이게 나은 듯 그쵸? 요렇게 하겠습니다 붙는거중에 주자 뒤집게 이게 밸류는 제일 좋을 듯 아니면 이거 진짜 대신에 잭스긴 해 몰가이상 땡으로 쓰고 오자 류겸은 없잖아 류겸은 없잖아 내가 지금 제일 약할때야 죽여봐 화렙지가 제일 약할때 죽여 지금이 아니면 허락되지 않아 화렙지에 죽음을 이게 죽자표란가 진짜 죽이네 네 죽일게요 네 정확히 말했잖아 제일 약할때라고 붙는 순간 제가 이기는건 당연지사 맛집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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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